4,000개 Girls 네!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친구에서 찍는 웹드라마 썸 타는 편의점 차응장입니다. 오늘 제가 첫 촬영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또 제가 연기를 하게 돼서 많이 긴장도 되고 제가 이번에 맡은 캐릭터는요, 조금 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까칠하면서 툴툴거리고 항상 뭔가 신경질적인 것 같은 신데레 남사친 네 제가 또 이렇게 재밌는 대본보다 더 재밌게 촬영해서 꼭 좋은 웹드라마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여러분들 요구 많이 해주세요. 어 선생님 그걸 또 다시 한 번 찍어 왔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찍어 왔어요. 아니 어떻게 하러 가야 되는지 웃었잖아. 죄송합니까가 아니라 10분이나 1시간 동안... 내가 알 거야. 되게 썸타는 편의점 첫 촬영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알았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원하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약간 까칠하고 신경질적인 친들을 잘할 수 있을지 제가 마음의 가책을 느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말하는 게 양심이 좀 찔릴 것 같아요. 그래도 연기는 연기일 뿐 멋지게 해내보겠습니다. 연기를 먹으면 좋겠습니다. 연기와 함께 먹은 편의점입니다. 연기와 함께 먹은 편의점입니다. 고소한 편의점입니다. 고소한 편의점입니다. 고소한 편의점입니다. 고춧가루 김밥 깨끗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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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성 볼까?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어렵습니다 저한테 저 정수빈이에요 여러분들 네 잘할게요 잘할게요 모르겠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신없이 흘러간 거 같아서 제가 좀 마음에 걸린 게 제가 평소에도 목소리가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좀 크게 내려고 하면 또 이제 악 수빈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저한테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씬에 다 같이 송별회하는 씬 술집에서 그 씬이 나와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이탑해요 좀 더 크게 닫을 거예요 예전에 허드리는 막지 안녕 오면 오면 오 오면 오면 그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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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굉장히 도불거리는 장면이 있어요. 실내 신인 줄 알아서 되게 좋아할 거래요. 민트 초코 우유 마시는 사람 정국. 민트 초코는 사랑입니다. 혹시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다고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민트 초코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신다면 민트 초코에 빠지게 되실 거예요. 양치질을 양치하는 맛이 납니다. 치약 맛이 납니다. 민트는 치약 맛이 아닙니다. 치약이 민트를 써서 그런지 민트가 치약은 아닙니다. 민트 초코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죠. 소아이 미트 초코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죠? 간이 미트 초코에 비해 보자 2만원. 네, 여러분들. 썸타는 편의점 첫 번째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네, 다사다단한 첫 촬영이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전 출연 배우님들과 함께 찍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인도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온 촬영도 오늘 촬영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공부하고 또 노력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썸다는 편의점은 조금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엔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엔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막 해주시면 그 중에서 1등으로 뽑힌 엔딩이 최종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투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썸타는 편의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또 저희 정규, 와라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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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